저건 지민이잖아? 눈은 빨갛고 좀비인가? 죽어라! 이 징그러운 녀석! 좀비는 절대 죽지 않지 나한테 죽음 타령하지 말고 니 목숨이나 걱정하시지 타카맨도 별거 없군 타카맨이 별거 없다고? 너 정신 나갔구나! 똑바로 정신들게 해주마! 너나 정신 차리시지! 레이저 받아라! 저 좀비 자식이! 타카맨, 너 괜찮아? 난 괜찮아! 이거 봐, 아주 멀쩡하다고 우리도 저쪽으로 가보자 그래, 가자! 여기 있었구나! 우리도 왔어! 타카맨, 다음 단계는 뭐야? 뭐긴 뭐겠어! 다 때려부수는 거지! 우리가 다 박살내버리자고! 저렇게 거대한 녀석과 싸워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살살이 있을 거야 코어의 힘을 모아보자!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누군데 말이야! 우리 타이탄의 힘을 보여주자! 그래, 좋았어! 모두 힘을 내리네! 잘 되고 있어! 이럴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 온 타이탄 녀석들! 이 세계에 진정한 강자가 누군지 알게 해주마! 정말 크긴 크군! 압도적이야! 섣불리 덤비면 안 되겠어! 어? 저기! 타이탄들! 타이탄 녀석들! 어? 어둠! 타이탄 녀석들이여! 이젠 끝이다! 제발 가라! 잘 가라! 아아악! 이런! 결국 이렇게 되고만소! 이럴 수가. 타이탄들이 모두 전멸했어. 내가 나서는 수밖에. 나는 나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다. 나 타클벤의 능력으로 시간 에너지를 모두 모아 그들을 살릴 것이다. 시간이여 돌아가라! 나의 친구들, 위대한 타이탄들을 모두 깨워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더니 힘들군. 내 코어가 손상됐어. 코어에 힘을 너무 많이 썼나보군. 코어도 되돌려야겠어. 좋아. 회복됐어. 타클맨, 수고했어. 고마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이런 방법으로 도전하면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만 해. 미래가 어떻든. 우린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이제 갈까? 그래.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가자. 우린 할 수 있을 거야. 해낼 거야. 고! 으, 갑자기 머리가! 타클맨, 무슨 일이야? 으, 이건 시계탑인데. 어휴, 안 돼! 으응? 이 소리는 절대로 안 돼! 타클맨, 잠깐! 으아아아악! 드디어 강력의 재회를 하게 될 거야. 죽어라! 넌 또 언제 온 거냐? 넌 꼭 내가 쓰러뜨려주마. 받아라! 으아악! 으아악! 네가 끌 자리가 아니다, 카운터 타이탄! 오, 나의 충성심을 보여줄 기회가 왔군. 고마워! 이제부터 내가 해결할게! 아니, 이 녀석은 내가 맡을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봐. 알았어! 나는 빅벤으로 빨리 가봐야겠군! 뒷일을 부탁해! 그래, 곧 따라갈게. 저 녀석 어딜 가는 거야? 네 까짓게 혼자 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너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너는 하찮은 내 대체품일 뿐이다. 이제 때가 됐다. 나는 보여줄 것이다. 진정한 시간심의 힘을! 나는 이 세계의 신이다. 나는 멀티버스 세계에 수백 개의 타이탄들을 먹어치웠다. 나는 물멸의 존재다. 나의 자비를 구해라. 바로 내가 보는 앞에서. 감히 덤빌 생각 말고 물러서라. 네가 할 수 있다면 나를 즐겁게 해보아라. 내 앞에 머리 숙여 복종하라. 나는 너무너무나 화가 많이 났다구! 잠깐! 그만! 엣지! 야! 적당해야지! 지금 죽일 셈이야? 제 얼굴 좀 봐봐! 아! 그런가? 내가 너무 몰입해서 그만! 미안해! 어! 괜찮아! 얼굴이 좀 찌그러진 것 뿐이야! 으으흐흐흠... 이익... 다, 당신은... 다치면... 다치면... 반가워. 당신은 오랫동안 기회를 쓰시다. 같이 한 연필 깎으면서 저 마리 들어가 합시다! 엥? 파티맨! 뭐하는 거야? 어휴, 내가 정말 못살아! 촬영은 어쩌라고! 이제 그만하고 푹 쉬지 그래! 어림없는 소리! 부스터 작동! 젊어서들 그런지 아주 힘이 남아도는구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쟤네 왜 저러는 거야? 다음 촬영은 어떡하라고! 야, 다카멜!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만 가! 멈춰라! 멈춰라! 멈추라고! 왜? 한참 연기에 몰입하고 있는데! 우리 가라고! 어허! 여기가 어디지? 아, 우주까지 와버렸네. 야, 너 진짜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저 아래까지 또 언제 가려고! 촬영할 게 산더밑인데! 아, 미안. 난 주인공으로서 열심히 한 것 뿐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톨클랑맨! 음, 지금 진행 상황이... 그래, 크리스마스 미스는 여기에 달면 딱 좋겠어. 잘 박혔군! 오, 쿠키가 아주 잘 구워졌어! 음, 손님 명단 좀 확인해볼까? 이 정도면 되겠어! 나는 TV 우먼을 위해서 내 능력을 발휘할 거야! 우리 오늘은 뭐에 대해 얘기해볼까? 예, 신나는 날이다! 너희들과는 이미 많이 콜라보했어! 이제 TV 우먼을 만나러 갈 거야! 엥? 카메라 우먼은 어쩌고? 글쎄, 그건... 너 카메라 우먼이 알면 죽을지도 몰라! 휴, 이놈의 인기란! 너 똑바로! 너나 잘 아시지? 너는 스피커 우먼이나 챙겨! 얘들아, 싸우지 마! 이렇게 좋은 날에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스키비티 토일렛한테 공격당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너희들 긴장 좀 해!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저기 클라고만 지나간다! 우리 어디 말할 거야? 뭐야? 음, 진정해야지! 나는 원래 신사니까! 맞지? 오호, 쿠키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친구, 우리 춤이나 출까? 음, 오늘은 좀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 대장! 안녕? 나랑 팔씨름 한 판 어때? 오, 안녕? 그거 좋은 생각인데? 대장클랑맨, 쿠키를 좀 구워봤어요! 한번 먹어볼래요? 고맙네! 또 먹을 사람이... TV우먼은 저기서 뭐하는 거야? 어? 으! 야, 엘리트 카메라맨! 너 뭐야? 너 왜 내 문자 다 씹는 거야? 내가 얼마나 답장을 기다렸는지 알아? 아, 그게 말이야! 근데 이 뒤에 엄청나게 커다란 스키비디가 있다면 믿을래? 뭐라고? 지금 나랑 장난해? 아니야! 내가 뭐하러 이런 즐거운 날 이상한 소리를 하겠어! 진짜 한번 봐봐! 어? 이런 망했군! 이제 다음은 누구 차례지? 산타 토일렛인가? 메리 크리스마스! 으악! 뭐 이런 일! 산타 스키비디라니! 안 돼! 맙소사! 산타는 내 어릴 적 꿈이었다고! 이야, 이 녀석! 우리한테 당해봐라! 으악!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어휴, 정신없어! 파티가 시끄러졌군! 이제 집에 가야겠어! 으악! 죽어라! 내 팀님은 좀 보여주마! 으악! 어? 누구지? 어? 미안 실수! 손이 미끄러워서! 야! 우리 편을 쏘면 어떡해? 제정신이야? 으악! 으악! 잘 가라! 잘 가, 이 더러운 녀석! 이럴 수가! 스키비디가 날 구해주다니! 이 카메라맨 녀석들! 다 죽! 으악! 히야! 난 너희들 편이야! 이제 믿겠지? 어때?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난 싫은데? 진짜 나보다 머리가 더 이상하게 생긴 게 끝까지 튕기네? 오늘은 누가 이길까? 반칙할 생각 하지 마! 음! 이번 판 카드는 좀 괜찮군! 어? 쟤 뭐야? 예! 오랜만에 자유시간이다! 이게 얼마 만이야? 흠! 어허! 이거 내면 되겠다! 잠깐만! 다시! 아하! 좋아! 이걸랄까? 아니야! 잠깐만! 으! 야! 뭐야! 도대체 언제 날 거야!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어휴! 타이탄티비맨! 빨리네! 몰래든 그게 바뀌지 않아! 넌 너무 생각이 많다고! 알았어! 알았어! 이제 낼게! 음! 이게 좋을까? 무슨 소리지? 야! 이제 싸우러 가야 되잖아! 어휴! 멍치만 대빵만 하면 다 알아요! 왜 이렇게 느리냐고! 뭐야! 이제 답답해서 게임 안 해! 좀비 미니언이랄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러게!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네! 어? 저쪽에! 또 날아오고 있어! 타이탄들이다! 가자! 어? 저건 다티맨? 으아악! 내가 좀 늦었지? 중요한 걸 좀 설치하느라고 말이야! 다티맨 뒤를 좀 봐! 어허! 옥기름군! 정우랭이 좀비 주제에 대장도 있나 보구나! 헤헤헤, 우리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우린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 누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 가자, 얘들아! 우리가 왜 타이탈이지? 똑똑히 느끼게 해 주라고! 가소로운 것들! 으아악! 내 앞을 막지 말아라! 우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어이가 없군! 으아악! 이 몸이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너 이 녀석 잘 걸렸다! 가자! 으아악! 미치기그러운 녀석들!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혼내줄까? 으아악! 그래, 이번엔 고어에너지를 이용한 바람으로! 펜슬 겟툴링번의 위력을 보여주마! 죽어라! 아우! 지킷지킷해! 하아, 정말 끝이 없네! 진짜 생명력 하나는 끝내주는군! 다스맨, 맨! 니 도기 좀 해야겠다! 간다! 다 버려버려 죽였다! 죽어라! 다치맨! 너는 내가 상대해 주마! 가까이서 우리 정말 역겹구나! 나보고 역겹다고? 다 죽어라! 니가 뭔데 우리를 무시해! 바로 내가 좀비 미니언즈 대장이다! 뭐야, 누구야? 오오! 이봐, 친구! 진정 좀 하지 그래! 니가 너무 흥분해서 까먹었나 본들! 넌 그냥 좀비 좀물에 기고! 우리는 타이탄이다! 감히 타이탄한테 까불어? 와, 이래도 분이 안 풀리는군! 와우, 아주 개굴로 만들어놨네! 타카멘, 맨너모드! 역시 굉장해! 난 아직도 화가 아주아주 많이 나있다고! 더, 더 와봐라! 다 상대해 줄 테니! 응! 이번엔 니들이냐? 그래, 좋다! 간다! 우와, 굉장한 이러리야! 이제 저 녀석들은 뼈도 못 치르기고 근데 지금 왜 저렇게 화가 많이 난 거야? 나도 몰라! 쟤 가끔 렌즈 빨개져서 저러잖아! 응? 소리가 들려! 저 멀리서 포효하는 소리가! 나 타드맨을 방해하면 그 누구든 재로 만들어버리겠다! 쟨 또 왜 저래? 야, 타드맨! 어디 갔다 왔냐? 근데 너 비주얼이 더 무시무시해진 것 같다? 어? 이군! 날 건드리지 마라! 애종이들이랑 장난칠 기분 아니니깐! 다 덤벼라! 모두 죽여주겠어! 내 생각에 너는 늘고 없을 것 같았어! 누가 저리지 생각이란 걸 좀 해라! 생각 따위 필요 없다! 모두 다 내 덕이야!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지! 내 중위 쉴드로 막아주마! 버틸 수가 없어! 이런! 타드맨이 가진 불행 때문에 쉴드가 다 망가져버렸어! 그만, 만 불러서! 저 녀석을 감당할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타드맨은 지금 통제 불량이 복주 상태야! 어? 잘됐어! 딱 맞춰서 잘 등장하는 건! 이제야, 이제야 정미되겠는데! 누군데 이렇게 요란하게 등장하는 거냐? 내가 늦지 않게 잘 도착한 것 같군! 친구들 잘 있었나? 덕분에 잘 있었지! 타드맨은 이제 네가 여행할 시간이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 다 덩달아! 부숴버리겠다! 이런! 타드맨 너에게 이 능력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할 수 없지! 명령한다! 진정해라! 머리가 아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와우! 결국 탁클맨이 해결한 거야? 역시 군! 너도 굉장했어! 이제 진작 끝을 보자! 가자! 좋아! 모두 같이 가보자고! 다스맨! 리부기파다! 잘 썼다! 그래!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걱정 말아요, 지엠에! 당신이 발사되고 난 후에는 그들이 당신을 직접 죽이지 않는 한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이제 시작합니다! 성공한 것 같군!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너 발은 또 왜 그래? 지멘 아포칼립스가 작동됐어요! 여기를 떠나야 돼요! 알았어! 빨리 나가자! 으아! 저게 뭐야! 우리 계획은 실패했다!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안으로 들어가! 이제 가자! 알았어! 알았어! 우와! 이곳 진짜 스케일이 굉장한데 땅도 흔들리고 있어! 안 돼! 다들 빨리 이쪽으로 와! 우리도 저쪽으로 피하자! 이럴 건 또 처음 오는 거는구나! 이럴 건 또 처음 오는 거는구나! 저게 바로 바로! 지멘! 크기가 정말 굉장한 것만! 그런데 그는 우리를 노력하지 않고 있어! 왜일까? 본부! 그는 본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릴 상대로 우리의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지들을 파괴시켜버리면 후퇴할 곳도 없고 업그레이드를 받을 곳도 없어집니다! 그는 우리를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를 쫓아갈 것임을 알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를 멈춰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잘 해둡니다! 그리고 그럼 FAR 지금